집 좀 치워둬야 바닥에 먼지가 지금 너네 방지 좀 해봐 어떡해 뭐가 깨끗해 어? 집 좀 치우라고 집집 여보세요? 들어오세요 누구야? 아줌마 아 뭐야? 안녕하세요 아 이 메인복 입고 아줌마는 뭐야? 야 한이야 콜라 먹던 거 뜯어봐 야 한이야 맥주안캠 가져가라 내가 이제 맥주안캠 가져가라 내가 이제 맥주안캠 한번 깎아야지 어 제이야 뭐해? 뭐야? 어? 이 새끼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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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내가 친구야 친구야 뭐야? 제가 오프닝 얘가 진짜 잘 어울려 달려왔어 그러니까 달려왔어 달려왔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내가 대신 마실게 자리가 말린다 자리가 말려 자리가 어떻게 말리는 거야? 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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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래 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진짜인 줄 아는 것 같아 진짜 그런 것 같아 하지 말라고 말해 근데 우리 지금 여름 끼고 있는데 너무 리허 자리야 들어가 안 말려도 된다고? 어 좋았어 빨리 어떻게 하라고 많이 놀아야겠다 하지마요 막간의 쇼를 보여줄게 입장 안 먹는데? 입장 입장 간절 밥 먹는데? 밥까지 모르는데? ㅎㅎㅎㅎㅎㅎ 야, 집 좀 치워야지 아니야x2 어! 바닥에 다 떨어지잖아 아니야, 침실만이요, 침실만 집중 치우라고, 집중 예전 좀 깨끗하지 뭐가 깨끗해, 지금 바닥에 먼지가 지금 야, 이 정도면 진짜 깨끗한 거야 뭐가 깨끗해 그 정도는 깨끗한 거지 뭐가 먼지 못 있어 아 오케이. 그 정도는 다 잊을까? 저 알았어 알았어.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사람 사는 집에서. 여보세요? 들어오세요. 야 뭘 들어와. 들어오세요. 우리가 이 개XX 하는 게 너무 싫어갖고 아줌마니를 꼭 불렀어. 뭔 소리 하는 거야? 아줌마니가 와 치워주실 거야. 아줌마니가 우리 집 배를 넣는다고. 아줌마니가 우리 집 배를 넣는다고 알아? 누구야? 누구야? 아줌마. 뭐야? 아줌마. 봄따람이 달려. 둘이 크게 터진다. 아니 왜요? 뭐야? 봄따람이 달려. 아니 메이드 보기권 아줌마는 뭐야? 우리야 고용했어. 안녕하세요. 메이드 보기아 좀 해주세요. 아니 아니 저도 자취할 거 보여. 살 힘 좀 배우려고. 야 너 진짜 자취한다며? 와가지고 살 힘 좀 배워라. 얘가 살 힘의 왕이야? 근데 얘가 진짜 잘하긴 해. 사랑. 사랑이야 사랑. 대신! 시키는 거 잘할게. 3명도 배울 겸. 시키는 거? 배웠던 거 또? 아니 근데 그렇지. 너 오케이 너 방을 하나 줄게. 어디야? 여기 세탁실. 거기서 자면 돼. 야 야 야 집정규 좀 전체적으로 시키자. 야 너 잘 됐다 집정규 좀 해라. 안 그래도 존네 더러웠는데 잘 됐다. 뭐야? 엄마 반찬도 세번째다. 우와 대박이다. 맛있는 냄새나. 오케이 오케이 그럼. 그럼 이제 현수한테 내가 집안일을 하나 둘 인수해줄게. 야 현수야. 왜? 현수 잘못했어. 반찬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? 잠깐만 현수야. 왜? 처음부터 지금 잘못했어. 왜? 너 여기 지금 배어로운 거잖아. 어. 주인님. 네. 주인님 같이 쫄아졌네. 나가. 욕쟁이 왜 이래 욕쟁이 왜. 나 바꿨어. 나 욕쟁이 할머니야. 대신. 뭐라 씨부연가? 이 씨부로운이. 계속 욕해야 돼 이렇게? 그러면 이제 욕해야 돼. 너 주인님이라고 그러고 복종할래 아니면. 뭐라 씨부로. 왜 씨부로. 왜 씨부로. 다 합의자리 해. 아 또 씨부로만. 어쩌면 씨부로만. 야 콜라로만 줘 콜라로만. 아 또 씨부로만. 아 또 씨부로만. 진짜 내 말부터 치우고. 뭐야 메이드 할 거야 아니면 뭐 욕쟁이 할머니. 한다고 욕쟁이 하면 씨부로 안 돼. 아 그렇게. 낭비하는 거 ㅈ다 싫어. 알았어 알았어. 야야야야야야. 어 다. 아니 깨끗하게 하라고 씨부로. 낭비하지 말라고 이 씨부로만. 아니 이게 왜. 아니 이 씨부로만. 아 이거 너무. 너무 너무. 너 이거 말이 안 되잖아. 진짜. 시키는 거 다 하잖아. 아 이거 어디로 할까 이 씨부로. 스팸 같은 거 좀 굽고. 여기 냉장고에 좀 사는 거 있어. 유기놈 뭐 그런 거 없나. 욕 존나 하네 진짜. 아니 집에서 유기놈만 먹어가지고. 아 존나 씨발 씨발 걸려. 근데 욕 재밌게 해야 돼. 씨부로만 하면 안 돼. 다양한 발리에 있는 게 있어야 돼. 먹고 돼지 이렇게 돼야 돼지. 돼지 돼야 돼지 뚱땡이. 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. 돼지 콜라겐. 이런 식으로 해야 돼. 자 보기. 어. 오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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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원래 자취를 하면. 응. 오케이. 오케이. 나는 인더추원이 싫다. 왜? 못해서. 나는 눈으로 보는 까스민지가 좋아. 야 하니야. 콜라 먹던 거 좀 줘 봐. 야 하니야. 네? 맥주 한 캔 가져오라 나는. 하니야 그거 뭐야 수각이야? 이 수각. 이거 다 차려야 돼. 가질래? 야 이제 그거 한 번 닦아야지. 닦으라고요? 다 됐습니다. 고맙. 느끼가 별로 나와. 반찬이. 어? 네? 다 됐습니다. 저장이랑 반찬이 별로를 안 와. 아니. 전체적으로 그럼 나. 적단 얘기 반찬이. 야 응물이라도 하나 만들어 와. 아 진단. 술ана. 물 어떻게 끓여? 아까 가르쳐 줬잖아. 야 야. 집주인님. 알려줘 빨리 와. 아 이 X가 육아 갑이야 아니야 아니야 살림 배우러 온 건데 물 끓이는 게 왜 어려워 그냥 물 끓이면 되는데 너 오늘 자취 안 해봤잖아 모를 수도 있지 아 근데 물 끓이는 걸 모를 수가 있나 어 너 끓이면 돼잖아 인턱션 출구 아 뭐해 야 나와 메이드야 얘 내쫓아버리자 찬성하는 사람이 그래 근데 그냥 기둥이 애초칠래? 기둥이가 나가는 거 텐션한 줄 알아 나 할래? 미안해 아 더워 나 이거 짐 50% 된 거 같으니까 500원이야? 나 힘들고 묶여서 봐야 돼 아 X나 비겨놓은 거 딱 알아 흘리고 가죽아도 흘리고 가죽아도 추노 우리 둘째 모르는 게 얼핏이 아는데 내가 배우러 왔어 아 너 환혈하게 먹었고 와 X나 다 먹었어 여자가 기둥이 너 나 줘 아 X발 나 참 싫어 나 진짜 빠져 하하하하하하하 공기 등기러 빅이야 야 나 배고파 너 배불러? 나 배고파 진짜야 진짜야 말씀 거 시켜줘 오? 있니큐? 아니 시켜줘 마라 마라 상관 시킨다 어디서 더 할 건데? 하하하하하 아야야야 은행 꼴 줘봐 안돼 그래 아 X나 마라 상관 100%다 야 현장 아니야 아니 안 먹을게 나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이거 말하셔도 100%야 아니야 아니야 박웅석 그냥 말하셔도 모든거야 너 시켜 내가 치울테니까 너 치울거야? 편하게 시켜봐야지 왜 이거야 지금 기둥이 치워줘 앞치마 만져 앞치마 만져 앞치마 만져 이거 한거 시켜? 안 시킬거라 어차피 괜찮아? 아까 그 냉장고만 만졌는데 미얀마 절단 나오지 지금부터 시작이다 자 분리수거는 문 앞에 여기 있지 잠깐 줌만 했으면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다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깔끔한 집의 핵심은 밖에 물건이 나와있으면 안 돼요 다음 뭘 해야 되냐 집에 있는 모든 컷팅과 창문을 다 열어야 돼 응 70 창문부터 하나 둘 셋 근데 여기 할테니까 너가 밖에 해 70 80 어디서 하나 그렇지? 꼈지? 존나 다 뻗다 바닥에 개 들었거든 존나 다 지금 봐봐 이게 청소 자 닦는거 어떻게 해야되냐 알려줄게 알려줄게 이리와 여기서부터 이렇게 끓는거야 이렇게 쓰레기 모아야 돼 어 이렇게 모아야지 모아야지 이렇게 구석구석 딱히지 잘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어떻게? 이렇게 자국 같은거 있지 잘한다 이렇게 어느정도 힘을 줘야돼? 이거 지우고 어느정도 이 정도를 줘야돼 구성용 아 이렇게 여기서 좀 도와야될 것 같애 이게 필요하네 이렇게 아 이게 기능이 형이가 해서 이렇게 잘하는건가? 이렇게 눌러줘야돼 대박이다 눌러면서 해줘야돼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하하하 눌러서 됐어? 보여? 됐어? 보여? 우와 야야야 너무 예만한다 현서 넌 한번 해봐 엄청나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었나? 이거 맞는데? 이거 힘줘서 힘줘서 힐링하듯이 카드 안 닦이잖아 카드 안 닦이잖아 닦이는거 같잖아 이제? 아 좋아 엄준식 좋아해? 아 근데 이거 내가 자꾸 다 하는거 같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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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서야 배워 배웠어 배웠어 내가 해볼게 이제 이제 나와 이제 나와 아 내가 알려줄게 알려줄게 이상하다 이거 내가 분명히 아까 다 알려준건데 아니 오빠는 아 몰라 근데 반 구조가 좀 달라가지고 응 수동물 나오지? 응 야 좀 배워 어떻게 빠른지 짠 빠진게 중요해 잘 빨아야돼 됐지? 됐지 현서야 어 나 살려와 오케이 오케이 내가 다 하는거 같은데 지금 아니야 아니야 확실히 배웠어 어 응 으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흫 아니야 아니야 ㅎㅎㅎ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? 지금 그거 까봐 지금 이거 못해 조금 그거로 seu理 이거 못해 오케이 이건 할 수 없어 한 번 해봐 그 안에 봐봐 우리 닥터도 돼야돼 잘 사는 거 같아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안에 보리차 있지? 응 그거 버려 터뜨렸었지? 응 아씨 아 이러고 존나 귀찮아지는데 앗 뜨거이씨 어때? 하루 종일 초음속 뜨기만 하니까 너무 좋은데? 뜨거워? 뜨거워 안되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어이 메이드 네? 한참 잘 지내보자 네 메이드까지 내일 아침 8시 일어나서 저거 물 한 잔씩 떠넣고 나 자자 안 할래? 나 아메리카 블랙버스트 나 자자 안 할래 퇴근할게요 퇴근해 들어가 나오지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덟 하하 안녕히 계세요